왜 거기 있어요? 저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? 서인수 씨 당신 누구야? 아, 흠흠, 비쎄, 성공! 오케이, 이거 완전 편하네. 꺼내요, 얼른. 변호사 필요하면 불러요? 봉이 축하. 왜요? 나한테 관심 있나? 당연하지. 내 마음은 찬스 늘 다 내 스스로의 찬스 전도 없어도 이 슈퍼야 당신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 어베스체에게 양동이 또 못하세요 늘 다 무형제 더 나 제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어나 숨을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